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요리 3가지를 만들어보니까 셰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짐작이 가네요. 불 앞에선 다 힘들어요. 진짜. 그런데 이게 어떤 기분이 더? 아니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자꾸 재촉을 하잖아요. 빨리 만들어서. 너무 부담스라. 그러면 빨리 하고 싶은데 요리를 하는 건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. 자기 루틴이 있으니까. 자기 시간이 있는데 자꾸 빨래 달라고 그러면 그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아 힘들죠. 도축가면 많이 힘들죠. 그러니까 이제 상민 씨는 잠깐 앉아서 쉬고. 내가 연두부 본격에 나도 연두부 요리 하나. 오늘 하는 게 좋습니까? 감사합니다. 즉석에서. 근본 있는 요리. 30주년을 기념할 만한 정통 요리. 자 이제는 근본 없는 요리에서 근본 있는 요리로 넘어갑니다. 지금 내가 이제 하는 요리는 잘 보시면 손님 대접용으로는 최고예요. 오 이거 좋다. 그러니까 오늘은 꽃 같은 아가씨 두 분이 오셔서. 꽃 같은 요리. 네. 꽃으로 비행해 주시다니. 감사합니다. 아 이거는 꼭 배워놔야 되겠네. 아 이제 요리는 간단해요. 요리는 간단하고. 이거 지금 채로 다 걸러놓은 게 계란찜을 만드는 거예요. 아 채로 또 걸러서 더 부드럽게 해놓으셨구나. 이거 지금 채로 다 걸러놓은 게 계란찜을 만드는 거예요. 이 과정은 뭐 되게 간단하니까. 계란찜이 손님 대접용으로 좋은 요리 맞죠? 셰프님. 아 이건 초보 단계 아니에요. 아 초보 단계 아니에요. 약간 견제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같은 셰프들이 좀 견제하듯이. 아 견제를. 아니 그러니까. 그럼 끝까지 봐주세요. 네. 이건 이제 일본에서는 자옥묻이라고 되게 곱게 끓이는 그 계란찜. 이렇게 해서 끓는. 바로 물에. 넣고 요거 한. 10분 정도만 쪄주면 이렇게 약간 응고가 돼요. 얘는 응고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두부. 연두부 높이에 물을 잘라야 돼. 높이까지 붙여주시는. 네. 이렇게. 연두부 높이에 물을 잘라서. 얘가 뭐를 이용하냐면 얘가 받침대요. 아. 안정되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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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물을 가지고 뭐 건축을 하고 계세요 건축. 엄마가 궁금이 있으신 거니까. 일단 대둘거를 대고 계신 거 같아요. 맞아. 멋있어요. 멋있으면 되는 겁니다. 네. 자 이건 이제 딱 보면 두부를. 항상 이게 연두부 팍 치우면 깨지니까 이렇게 칼에다가 받쳐서 이렇게 슥 빼면 되게 부드럽게 슥 내려앉고. 칼. 이렇게 슥 치워넣고. 얘가. 아. 이제 이거를 이런 링 같고. 이 과정은 뭐. 셰프에 많이 그거 없으면 좀 비슷한 거 어떻게 다른 걸로 이용해서. 동그란 거 찾으면 되죠. 종이컵? 컵이라든가 뭐. 종이컵? 종이컵? 종이컵. 두 마리만 잘라서 뾰족하게 해서. 자 이건 이제 물러요.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. 응. 중심을 잡아주고. 얘를 이제 여기다 대주는 게. 칼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면 안 돼. 바로 또 돌려줘야 돼. 와. 이렇게 한 다음에. 이거 Farmione은. 뭐야. 네. 상 immortal Ok little is so big. 고껍부만 이제 내기. 지근 머 이렇게 산화초 같아요. 되게 예뻐요. 꽃이 예쁘게 풋습니다.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육수는 다시마 다랑어포 그 두 개를 이제 조금 삶다가 싹 걸러주면 소금만 조금 넣어도 간호회만큼 맞춰줘요. 이렇게 해서 육수를 여기다 먼저 불 거예요.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? 계란이 잔잔하게 깔려있고 육수가 올라와니까 물에 담그면 얘가 쫙 피는 건데 아 노란색 모래에 딱 지금 산업초가 흰색 산업초가 딱 움직이는 것 같이 너무 예쁘다.